그리고 지금 만약에 오신분들을 위해서 설명해주자면 이 게임은 에픽게임즈사의 파라곤이란 게임이고 지금 무료 오픈 베타 중이고 해외 게임이에요 나중에 우리나라 정식 서비스 예정이긴 한데 내년에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리얼 엔진이라는 걸출한 그래픽 엔진으로 만든 AOS 게임 간단한 설명료 정도 공짜라는 게 중요하다만 지금 에픽게임즈에서 한국 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이거 서비스하려고 직원 모집하고 있어요 마법사 캐릭터로 한번 해볼게요 평타 에너지 데미지 마우스 오른쪽에 이속이 느려지고 데미지를 주고 Q스킬이 이제 위에서 메테오 돌멩이 떨궈가지고 데미지 주고 E스킬은 회피기 텔포하는 거고 블랙홀 궁극기는 자기 주변에 적들에게 슬로우와 함께 5초동안 450 데미지를 주는 초당 90 데미지 들어가죠 95-45니까 근데 자기 주변에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서 써야돼 그거야 롤로 치면 피들스틱 근데 피들처럼 텔포하면서 궁쓰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붕 떠서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 뭐야 누가 Q취소감 아 나 누구냐 누가 다치했어 한 30초 기다리면 될 거예요 영웅은 지금 20개 분야? 난 몰라 그거 그냥 에픽게임즈 네이버에 치면 홈페이지에 나올걸 한국사이트 왜 직원으로 들어가게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잘하시길 여러 방면에서 모집하는 것 같던데 에픽게임즈가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았던데 한거라도 잘해줘요 한거라도 잘해줘요 근데 요즘 AOS가 좀 주춤하긴 한데 확실히 롤 이후에는 잘 안나오죠 뭐야 왜이렇게 Q가 안잡혀 갑자기 후딱후딱 할라했더만 30초면 잡힌다면서 30초면 잡힌다면서 무슨 아 픽 누림 아 바로 눌렀어야 되는데 어 나 1픽이네 개이득 어 나 1픽이네 큰일났다 우리 전부 물몸이다 1호 짱좋지 야 전부 마법사인데 이게 개털릴 것 같다 팀 팀조합 똥인데 이거 망해요 이거 얘 한명한테 개털기 이게 개사기야 이거 보니까 나도 아까 또 다치다 아 나 진짜 이씨 아 나 누구야 다치하는 놈 자꾸 바로 레디 눌러야지 두명만 Q돌리면 되네요 빨랐다 제일 먼저 눌렀다 근데 이거 누른다고 왜 1픽 되나 궁금하긴 하네 3 gib 근데 한명이 안돌어 저 혼자만 한명만 더 찾으면 되요 어 한명 Q뤄었네 다시 다시 한명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rr 빨라 빨라 야 근데 2픽인데 별 상관없는데요? 그거랑 이거랑? 뭐 없잖아? 빨리 돌아다 늦게 돌아다 운빨이구만 그냥 야 너 암살자 하지마 너 할 줄 모르지 야 그 캐릭 꾸지더라 내가 해보니까 머독끄 야 그거 하지마 그 캐릭도 꾸져 자꾸 똥캐할래 안된다 그 캐릭은 안된다 그 캐릭 똥이다 그러지마라 그 캐릭 좋아 어 그 캐릭 졸라좋아 부활도돼 이 캐릭이 죽으면 부활하더라구요 기본조녀야 안된다아 아니 저 캐릭이 근데 원딜이긴 하네 얘보다는 머독이 훨씬 좋을걸요? 얘 궁극기가 별로야 얘도 원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클베트 좀 했거든요 제일 좋은 원딜이 얘야 구쿠방 갔을때 얘 궁극기가 그거에요 롤로 치자면 그 뭐냐 그 세발나가는거 그 트위치가 코어템으로 쓰는거 있잖아요 그거 그 이상한거 화살같은 모양 끼면은 막 평타가 세개씩 나가는거 그거거든요 궁극기가 이제 화살이 한발 나가는게 세발로 바뀌어가지고 광역으로 그냥 평타딜로 다 녹여버려 구쿠방 가면 개쎄 내가 제일 좋은거 같아요 에이밍 안돼도 그냥 쏘면은 다 맞거든 나중에 되면 아이템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하도 안봐가지고 롤을 요즘 대회도 안보는데 내일 롤 결승전 하지않나? 이거 안본지 오래됐다 롤도 이거 안본지 오래됐다 롤도 아 룬안에 허리케인 맞아 룬안하니깐 바로 넣으면 원딜이 마지막에 되면은 평타가 크리틱까지 하면은 한 500씩 들어가거든요 구쿠방에 근데 500이 광역으로 들어가 궁키고 그냥 두들겨패면 다 죽어요 나중에 다른 원딜들은 이제 궁극기가 스킬이라가지고 뭐 데미지 주는 스킬 구쿠방에는 평타보다 약하거든요 평타 자체가 강화되는거라가지고 제일 좋은거 같애 자 일단 마나템 도배를 내주고 스킬을 미친듯이 갈길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커스밍 리프트 자 메테오 스킬부터 배우고 난 미드에서 라인을 푸쉬하겠스 마나템 3개 아 마나템 2개야 쿨타임은 공유인데 아 저기 마나 물약이 4개 있는거랑 똑같으니까 뤼포티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 안 나요? 인유에서 건방자 난 마나가 남아도지 인유에서 응 으응 아씨 왜 이렇게 발동이 늘어 죽혀! CS 먹을 거야 아이 씨야 아 CS 먹어야 되는데 억울합니다 아 미니언이 왜 길막을 해 이거 아 미니언이 왜 길막을 해 이거 아! 제발 이 CS는 제껍니다 아 얘 CS 먹기 힘드네 이 스킬 이제 폐픽이 더 생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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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의 싸움먹어 진짜 먹기 힘들다 킬 딸에 눈이 멀어져 이제 슬슬 졸라 견제하네 고마워 이 미친놈아 아싸 데미지 200 됐어 킬 딸 졸라 하고 싶은가봐 결국엔 내가 승자가 될걸 이제 CS를 먹고 있어가지고 조금씩이지만 킬 딸 킬 딸 킬 딸 아씨 진짜 킬 딸 졸라 건드려야 되네 야 얘들은 뭐 CS 안먹어요? 뭐 병 걸렸나? 뭐 킬 달치는 병이야? 하하하하 쩐다 이씨 견제 졸라 많이 하네 꼬마하네 이 미친놈들아 안되겠다 먹으러 가야겠다 이야어억 CS 먹고 쩔고 집에 갔다 와야지 왜 때리고 싶어 스킬로? 메롱 하하하하 때리고 싶어? 메롱 뭐지 이새끼 얘 집에 가야지 저 타워에 꼬라박는거 보소 바로 깡댐 얘가 깡댐이었지 체력의 깡댐 이게 깡댐올리면 스킬 데미지도 올라가요 이게 깡댐올리면 스킬 데미지도 올라가요 개수가 붙어있어가지고 얘 CS 다섯개야 견제한다고 뭐 나도 많이 먹지 못했는데 데미지가 이렇게 해서 법사가 좋은점이 평타 데미지도 같이 늘어나요 스킬 데미지랑 같이 이게 좋은거같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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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아우씨 데미지 억울합니다 자 아우씨 아우씨 쏘하이 건방진 예수야가 누가 이렇게 깍치해 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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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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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C급이야 CS 챙기고 이제 스킬로 왜왜 솔킬 내고 싶지 어 지금 내가 지금 맛있게 보이지 어 근데 안 맞으니까 빡치지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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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싶지 우로로로로로로 쩝쩝쩝쩝 쩝쩝쩝 쩝쩝 쩝쩝 어때 이거 보고 싶지 않아 아 쩋됐다 으어어어 MP가 없어 아이씨 붕스다니 아 괜히 깝쳤네 저런 허접한테 내가 당하다니 깝치다가 아 아 이 마이크도 CS 7개야 하하 괜히 딸비로 깝쳤네 억울하다 여러분 이래서 깝치면 안 돼요 조용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템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나쁘진 않아 지금 Q스킬 도 데미지가 290까지 300까지 나오네 이제 깡대만 미친듯이 계속 올리면 되겠다 나 근데 궁 쓸 일이 없네 이 게임하면서 궁 한번 쏘줘야 되는데 지금 왠지 궁각이 보이거든요 요거 요거 타워 공격하려고 할 때 텔포를 쓰면서 들어가가지고 궁을 넣으면 대박 칠 것 같아 느낌 왔어 느낌 온다 느낌 왔다 이 느낌이 그 느낌이야 으앴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으와와 wraps 타불킥 역시 궁각은 최고였어 역시 놓치지 않아 쩔었다 급성장 나 데미지 개세지 법사인데 왜 군접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만 일단 뭐 쿨 빨았으니 이게 군국기가 그거예요 광역 슬로우를 걸면서 광역조차 데미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나랑 맞다이가 안되지 지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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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씨 왓스업 미쳤나 저게 타워 우리 안 깨졌거든요 야 쟤 점 썼다 군 뺐다 데이드 아 CS 내꺼다 오오오 맛있쩐 냠냠냠냠냠냠 야 나 진짜 잘 컸다 뭐야 이거 타워 다이버 보소 왕룸 끼고 깡댐 하나 더 가겠습니다 깡댐 오면 그 궁 데미지 플러스 스킬 데미지 올라가니까 지금 궁극기가 800데미예요 5초 동안 800데미면 초당 한 160 들어가나 지금 160 한 180 들어가나 140 들어가나 엄청 센데 궁 엄청 잘 컸어 이거 솔킬 나올걸 이거 솔킬 나올걸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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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쩨쩨쩨 애들이 눈치 깠어 내가 소 같은 짓 하려고 하니까 왕룸이 눈치 빠른데 나 난 눈치 빠른데 되게 싫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피했잖아 외적이 판정이야 억울하기 싫어 아 나 내 CS 공방조전이었어요 으예ㅓ어어어어 이야아아아 죽어라 아아아아아 야 내꺼거든? 왜 니가 먹어? 자버스 끝났어 음.. 우리 탱커가 잘 컸구만 밈 터져요 얘네 무기 때문에 쿨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안녕? 방가 방가 아이씨 템사올까? 좀 더 버틸까? MP가 스킬 한방 더블 수 있네 저거 뭐하냐? 님? 너 뭐야? 웃기농이네 저거 타워에 꼬라박을 해요 나 집에 간다 자 깡댐 347에 궁극기가 894 깡댐 하나 올릴때마다 데미지 한 30씩 올라가네? 대충 궁극기는 배수가 개수가 좀 되나봐요 음.. 내가 내가 뭐.. 아군이 다 잘 컸네 원딜 탱커 나 요렇게 잘 컸네요 레벨은 내가 제일 높고 나쁘지 않아 좋은 흐름이야 좋은 흐름이야 쫄리지 쫄릴 것이야 뭐니? 아아 와우 씨 피 좀 잘 나갔는데 쎄쎄 쎄쎄 얘 확실히 순수 마법이다 보니까 밴리가 잘 나오네 뭐야 이거 빵이요 좋아좋아 난 여기서 버티만 하면 돼 이거 안 돼 주님 너는 공격이 나갔어요 저 공격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게이들 아니 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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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못기 편하다 이제 할만하네 여기 안 돼 안 돼 내 CS 주님 여전하구만 안 와 한 번만 더 레벨업하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어가 한 개 완성이 되니까 나한테 분각제나? 이건 아닌데 아! 근데 CS 도맹이저 걸리네 MP가 낭낭해 아야 아야